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시간입니다. 5월 19일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세로 출발해서 그나마 좀 만회하는 시장 흐름이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마감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 섹터 강세 섹터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내일은 어떻게 어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일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관심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한 종목이 있어서 그러한 종목들 리뷰에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또 무료체험 신청하신 분들 오늘 수익 많이 내셨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냈는지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에 내일 5월 20일 금요일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두 번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지수 오늘 출발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시장 3대 시장 크게 3% 4% 넘게 크게 급락하면서 코스피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2% 가까이 급락 출발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브랜딩은 다행으로 하락분을 좀 일부 만회하면서 결론적으로는 2600포인트는 지키지 못하고요. 2592포인트로 즉 마이너스 1.2% 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만 매수세 했고 기관은 매도확대 외인은 매도세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지수도 시가가 마이너스 2% 넘게 급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전환 하나 기대를 해봤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금 만회하지 못해서 863포인트로 마이너스 0.9%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양봉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절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하락 추세에서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줄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만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축축축 투자심률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염두에 두시고 투자판단을 꼭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테마 오늘 강세 테마 및 특징 테마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2300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아시다시피 1900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저께랑 흡사하죠. 그리고 400여개만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일부 테마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 테마랑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 기대감에 건설기계 테마가 그다음 강세를 보였고요.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 방위산업 일부 강세 보였습니다. 그 다음 약세를 보인 테마. 뭐 수두룩 빽빽 죄다 약세를 보였지만 특징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거 아무래도 좀 건설 쪽도 약세를 보였고 게임 컨텐츠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통 관련해서 의복도 의류 패션도 항공 운영도 특히 제지도 역시 크게 오나 약세를 보이면서요. 거의 낙폭이 확대되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 테마 마치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1일이었죠. 이 종목 중장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목이 바로 우림 TPS입니다. 우림 TPS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내려왔다 올라왔다 보아금까지 왔다가 오늘 개파락 출발했지만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면서요. 장중한테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략했던 대비가 대비해서 무려 28%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더라면 일주일 만에 무려 28% 수익 얻어 가셨을 텐데요. 수익 챙겨 가신 분들 꼭 28%가 아니더라도 5%든 10%든 20%든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방송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날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5월 1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5월 10일.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비, 건설기계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만에 8% 정도 수익을 받지만 조정했다가 다시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을 보이면서 장중의 오늘 무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 가격 대비해서 무려 17%나 올랐습니다. 일주일 좀 넘은 5월 10일 날 말씀드려서 17%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거 이 종목 우리 무료 회원님들 이 종목 체험방에 계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수익 오늘 인증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10% 15% 이렇게 수익 실현 많이 하시고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아직도 분할 매도하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좀 완료되실 때 다시 한번 인증샷을 제가 좀 더 캡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혜인입니다. 혜인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섹터죠. 건설기계에 아직 제가 들올랐다. 현대 에버다임이 초급등할 때 얘도 올릴 수 있는 끼가 있는데 아직 들올랐다 해서 말씀드렸던 게 요 날이었거든요. 요 날 이후에 조정은 좀 일주일 정도 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급등하면서 좀 차익매물을 소화했었고 오늘 바로 장 초반에 상한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44%나 수익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8일 만에 무려 48% 수익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매미를 하셨더라면 수익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마 내일까지 좀 갭상승 나오면 수익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상주에도 속하고요. 건설기계과정주에도 속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 정보 바로 TPC입니다. TPC 제가 5월 3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덕도 신공항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설계 시공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철도 관련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철도와 관련된 철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가능하고 또한 자동차 부품,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 관련주로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지기관이 영확하게 됐었고요.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6,7% 정도는 수익이었습니다. 수익이었지만 주로 뭐였다가 오늘 완전히 VI 바로 걸리면서 오늘 유료위원 의료방에서도 13% 수익 냈고요. 말 그대로 제가 체험방에도 공력을 말씀드렸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지난주 5월 10일경에 이 날 말씀드렸는데 이 날 말씀드리고 이렇게 급등해서 한 6,7% 수익을 봤었는데 못 보시는 분들 오늘 15% 가까이 10에서 13%, 15% 이렇게 수익을 보셨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하셨더라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체험방에 와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이렇게 좀 안전하게 국가능하게 끌고 가실 수 있다. 이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TPC 정확하게 보이시죠? 언제예요?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TPC 오후 1시 40분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보였지만 오늘 5월 19일이죠? 오늘 2시 24분에 6천원 돌파했을 때 재차 말씀드렸고요. 수익 인증샷 좀 올려주세요. 이상 수익신원 하시면서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 11%, 14%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올려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도 매매 포인트 잡기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보시면 010-257-4421 체험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본인 확인 후에 체험방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참여하시면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서 폭락하는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 오늘 두 종목이나 수익이 났거든요. 서연탄메탈하고 TPC 서연탄메탈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PC 이렇게 좀 수익을 내면서 10% 많은 수익을 실현했고요. 여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 올리셨잖아요. 이거 계좌 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아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수익 많이 보셨고요. 이렇게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방에서 충분히 수익 얻어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오늘도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TPC, 헤인, 서연탄메탈, 우린PTS 이 네 종목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네 종목이나 무려 14%, 43%, 17%, 28%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2300개 중에서 1900개가 하락하더라도 나머지 400개 중에서 대장할 수 있는 건설기회 섹터 미리 잡고 미리 공략했더라면 이렇게 여러분도 100만원만 투자하셨더라도 30만원 벌어갈 수 있는 장세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 내일 5월 20일 금요일 시장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급등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제가 세 종목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디지털 화폐죠. 중앙화폐죠. CBDC 관련주입니다. CBDC 관련주 KCT입니다. 아무래도 루나 폭락 사태 왔죠. 코인 이로 인해서 USDT 관련해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폭락 사태가 오면서 전세계 코인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안정성 말 그대로 1달러로 연동시키는 건데 이게 폭락 나오니까 이게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해야 된다. 니즈가 팍 올라갔습니다. 니즈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중앙은행들이 아무래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CBDC 관련주 어저께 급등 나왔고 오늘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수익은 올리지 않을까 해서 관심 종목으로 내일 급등 종목으로 관심 종목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삼성 로봇 관련주 퍼스텍이기도 하면서 전쟁 아니다. 무기를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무기 관련주 전쟁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스텍 오늘도 좀 무너지는 듯했지만 막판까지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행보하는 모습 보기인데 내일 두 자릿수의 수익은 충분히 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는데 바로 삼성전자 갑니다. 즉 로봇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로봇 관련주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방산 업체들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지원 분명히 무기 지원 얘기가 정상회담대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로서도 시세가 부각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유신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철도, 구조, 도로, 공화, 항공 등 기타 SOC 사업 전반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 하는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 건설기업 쪽에 급등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61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충분히 두 자릿수는 나오지 않을까 우린 BTS랑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신 내일 급등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관심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험방이나 유료회원님한테 추천드린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는 거 3개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고 성공특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